딱 붙었습니다. 2019 한국정치 앞에. 저희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죠? 제대로 붙였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교수신문에서 2019년 한국사회를 상징하는 말로 공명지조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사자성어. 이게 우리나라 올해의 정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인 새가 있는데 서로 상대편 머리를 죽여버리면 내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 몸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같이 죽는 거죠. 지금 여야의 극한 대립이라든가 거기에 덩달아서 소초동하고 광화문에서 나오는 그런 집회 참석한 분들의 대결을 보면 서로 끝장을 보려고 아주 독하지 않습니까? 올해 하려는 정말 그런 형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한국정당의 최대 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정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는데 여당은 약간 방어도 하고 들어줘야 하는데 공격을 너무 잘하고 있고요. 야당은 전혀 공격할 능력이 없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1년 내내 국회에서 빠져나와서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부대, 심지어는 특정 종교인과 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정당의 위기였다고 생각을 들고요. 저는 요즘 정치가 많이 변화가 온 것이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영원함 대결 구도만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울, 지방, 좌우, 이념, 여자, 남자, 세대 차이 이런 복잡한 정치 소지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지금의 현재 양대 정당에서 그런 모습은 전근대적이고 정말 냉전 시대의 이념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내년 총선은 임기 중반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심판도 있겠지만 어쩌면 한국 정치를 재구성하라는 차원에서 전체 정당,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할 거다. 그렇게 예측을 좀 합니다. 그렇게 예측을 좀 합니다.